네, 일본의 소니, 또 대만의 TSMC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김종호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대표 전자회사잖아요. 소니요. 소니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와 합작회사를 세우고요. 또 일본 현지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일본 구마모토현의 우리 돈으로 약 8조 2,600억 원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22에서 28나노 기반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이곳에서 생산될 반도체는 초미세 공정 기반의 최첨단 제품은 아니지만 최근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와 IT용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두 회사는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합작회사를 일본 현지에 설립한 뒤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장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약 1,500개 정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식의 과반을 TSMC가 보유했기 때문에 합작회사의 경영권은 TSMC가 가져가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서의 경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협력이 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졌고요. 또 미국과 중국 등이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손에 쥐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니와 TSMC의 이번 협력을 두고 일본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소니와 TSMC가 이번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수천억엔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일본이 해외 기업에 지원하는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런 대규모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향후 반도체 수급난이 발생하면 TSMC가 일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최근 자동차뿐만 아니라 IT용에서도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데 해당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된다면 일본은 반도체 부품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국 기업들의 소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있죠. 파나소닉도 있고 자동차 기업들, 혼다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생산 차질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일본 정부가 단순한 이익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협력을 이끌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협력이 단순한 업계 협력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게 관련자를 제출하고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압박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업계의 이런 소니와 TSMC까지 합작한다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될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짚어볼까요? 네, 소니와 TSMC를 보시면 일단 모두 삼성전자의 굉장히 대단한 경쟁사들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주요 핵심 경쟁사들인데요. 특히 삼성은 소니와 가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미지 센서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TSMC와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둘의 협력이 잠재적으로 삼성전자의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에 일본에 지어지는 공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첨단 공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자동차나 IT 시장에서 최근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카메라 제품에 탑재하는 이미지 센서나 최근 극심한 품귀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품이죠.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그간 삼성의 반도체를 주문했던 일본 고객사들이 이번에 이번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대거 TSMC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시장 1위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고객사들을 넘겨주게 되면 삼성의 시장 경쟁률 하락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파운드리만큼 이미지 센서를 두고도 삼성과 소니의 경쟁이 치열한데 TSMC와 소니가 기술 연구 개발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를 이제 넓히게 된다면 이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삼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니와 TSMC, 이 두 기업을 넘어서 일본과 대만이라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동맹이 더 끈끈해질 것이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이들이 짓는 공장이 최첨단 공정 기반이 아니라고 해서 경계를 늦출 때는 아니라는 게 지금 업계의 시각입니다. 네, 일단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도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이번에 자료 제출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 이 상황을 워낙 이슈가 됐고 이 사태가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 심화가 워낙 장기화하자 지난 9월 말에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모아서 11월 초까지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같은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 자료에는 단순한 영업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정보, 이런 기업 기밀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업체들이 난색을 표한 건데요. 자료를 제출하자니 고객사 기밀 유출이 돼서 이 경우에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보복 규제를 받아서 현지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기업들도 비상회의를 그동안 열면서 장시간 고심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자료 제출 막감 시한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를 정격 수용해서요. 민감한 내부 정보는 좀 빼도 된다. 이렇게 제출 수위를 대폭 낮춰줬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도 마감 시한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미국 측이 요구한 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제출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요. 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수급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측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 삼성전자 SK하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세 보이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우려에 경제 안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베팅하는 데 매력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죠. 네, 최근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초만 해도 10만 전자 간다 이런 전망들도 분석들도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제일 밉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6만 전자라고요. 7만 전자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메모리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면서도 비메모리에서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삼성은 역대급 투자로 불리는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투자 금액만 약 20조 원에 달하고요. 이는 해외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인데 현재 최종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곳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씨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투자를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공장이 설립이 되면 미국 현지 업체들의 대규모 주문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나 점유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빕 메모리 뿐만 아니라 메모리에서도 삼성은 업계 경쟁은 물론 가격 하락 이런 파도와 굉장히 맞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 역시 차세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선두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삼성은 저희 출입 기자단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살펴보면 거의 매달 메모리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9일에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최적화한 14나노 기반 메모리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부터는 극자외선 EUV 공정을 적용한 업계 최선단 14나노 디렘 양산을 들어가면서 차별화한 경쟁력을 좀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적극적인 투자 또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오늘 2030년 종합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계획을 충실히 가져간다는 방침이니까요. 좀 길게 내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인 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